대구 팔공산 반조학당이 지난 1일 경례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패브릭아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물론 야생화를 천연 섬유에 그리거나 나무의 조형성을 새롭게 재구성해 조형비를 갖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조학당 보윤스님은 1년 동안 공부한 모습이 아름다움으로 분출된 것 같다며 아픔이 없는 꽃이 없듯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전시회를 통해 인과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손익선 선생의 수업을 통해 패브릭 소재의 일상 소품을 이용한 것으로 주로 꽃을 소재로 야생화 그림을 그려 완성했습니다.